핵심 내용만 집중해서 배우는 파워 그래머 챕터 7 부정사 유닛 5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와 시제 함께 공부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정사는 정말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게 맞네요 그죠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도 정말 중요한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말 설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두 번째 문장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그 부분에 밑줄 한번 그어도 좋고요 마지막 문장에 단순 부정사와 완료 부정사를 밑줄 그어주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A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부정사에 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겠죠 문장을 볼까요? 첫 번째는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왜 표시하지 않을까요? 나와 있거든요 아니면 알만하니까 문장을 볼까요? 첫 번째 I want to major in computer science 나는 전공하고 싶다 컴퓨터 공학을 자 누가 major 하죠? 내가 하죠 주어인 내가 나와 있으니까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해 되시죠? 다음 문장 볼래요? She decided to go on a diet 그녀는 결심했다 다이어트 하기로 다이어트를 누가 해요? 그녀가 하죠 주어 she가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She expects him to succeed 그녀는 기대한다 그가 성공하기를 자 투부정사 보이죠? to succeed 근데 누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가 성공하는 거죠 그는 문장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따로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문장 볼까요? My father wanted me to pass the exam 아버지는 원하셨다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투부정사 보이죠? to pass the exam 누가 합격하나요? 목적어인 내가 합격하죠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따로 써주지 않아요 자 세 번째 경우를 볼 건데요 It's impossible to return to the past 불가능하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누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일반적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주어일 때는요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장 하나 더 볼게요 It's not good to eat fast food everyday 좋지 않아요 패스트푸드를 매일 먹는 것은 누가 먹는데요? 우리가 먹죠 일반인 주어니까 마찬가지로 따로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까지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였는데요 자 2번으로 가볼까요?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형태가 for plus 목적격 형태예요 그리고 가끔씩 of 다음에 목적격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을 볼게요 1번이요 It will be impossible for John to finish the homework by tomorrow 불가능할 것이다 John이 끝내는 것이 숙제를 내일까지 여기서 만약에 for John이 없다면요 누가 숙제를 끝내는지 모르겠죠 이럴 때에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거예요 형태는 어떻게? 전치사 for 다음에 목적격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There are some bills for you to pay 청구서가 좀 있어 네가 지불할 자 2부정사 보이시죠? 그런데 앞에 있는 for you가 없다면 누가 지불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2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전치사 for 다음에 목적격을 씁니다 괜찮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때는 전치사 for 대신에 of를 씁니다 문장 볼게요 It is stupid of her to make such a mistake 어리석다 그녀가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은 실수를 누가 하죠? 그녀가 하죠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로 for her가 아니라 of her네요 그렇죠? 뭐 때문에? 앞에 형용사 stupid 때문이에요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이고요 사실 이런 경우는 회화에서는 참 많이 쓰이지만 독해 지문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for 다음에 목적격 플러스 to 부정사 형태가 더 자주 등장하고 시험에도 더 많이 출제됩니다 b로 가볼게요 부정사의 시제입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 문장의 본동사를 기준으로 같은 시점인지 아니면 먼저 일어난 일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자 이것 역시 내신 시험에 엄청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한 번씩 꼭 쓰면서 익혔으면 좋겠어요 1번 가볼게요 단순 부정사를 쓰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순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문 볼게요 she seems to be worried about something seems가 현재 시제죠 to be가 단순 부정사니까 바꿨으면 it seems that she is worried about something it that 으로 풀었어도 시제는 둘 다 현재 시제로 일치해야 돼요 그렇죠 단순 부정사니까 같은 시제라는 겁니다 문장 하나 더 볼게요 they seemed to be satisfied with the result seemed가 과거 시제로 나와 있고 그 뒤에 to 부정사는 to be니까 단순 부정사죠 그래서 마찬가지 it과 that을 넣어서 풀어 써본다면 it seem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seemed가 과거고요 과거고요 앞에 단순 부정사였으니까 대절에도 똑같은 시제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 war를 썼습니다 괜찮아요? 2번은 본동사보다 미래일 때인데요 나와있는 동사들 보세요 want, expect, hope, intend, 의도하다는 뜻이죠 promise, 약속하다 자, 이런 동사들은 모두 앞으로 할 일을 to 부정사 목적으로 취하겠죠 그래서 풀어 쓴다면 위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로 많이 등장하진 않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다음입니다 2번 보세요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쓸 때는 to have pp를 쓰죠 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왜 to have pp를 쓸까요? 해석해 볼까요? have는 뜻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남는 건요? 과거분사 pp밖에 없죠 맞아요 과거의 느낌 먼저 일어난 느낌을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과거분사 pp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have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to pp로 쓸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완료부정사라고 합니다 문장 볼게요 he seems to have been ill seems는 현재 시제죠 그 뒤에 to have been이 나와 있으니까 완료부정사잖아요 그러면 it과 that을 넣어서 풀어 쓴다면 it seems that he was i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seems는 현재지만 that절 속의 동사는 그거보다 한 시제 앞선 과거 따라서 was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꿔 쓰라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돼요 주관식으로 서술 형태로요 알겠죠? 자 문장 하나 더 볼게요 I thought him to have been ill 자 thought는 과거 시제죠 그 뒤에 to have been이 나와 있으니까 완료부정사입니다 풀어 쓰면 I thought that he had been ill 자 왜 he was it이 아닐까요 왜 was를 쓰지 않았을까요 was를 썼으면 앞에 있는 본동사인 thought하고 시제가 같잖아요 그런데 to have been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동사인 thought보다 한 시제 앞서서 쓰려고 하니까 he had been ill 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죠? 완전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핵심 포인트 1번입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이고요 만약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온다면 for가 아닌 of 플러스 목적격을 씁니다 두 번째요 to 부정사는 시제에 따라 단순 부정사와 완료부정사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 부정사는 문장의 본동사와 같은 시제일 때 쓰고 완료부정사는 본동사보다 앞서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문장을 직접 쓰면서 다시 한번 꼭 정리 부탁드려요 자 여기까지 같이 공부해준 친구 수고 많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